산으로 엄태형씨와 김태형씨가? 진짜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맞대요 맞대요 아니 김태형씨가 엄태형씨가 여기 사는데 괜히 운동하신대요 여기 산을 이렇게 아 괜히 여기 사신게 아닙니다 운동하시려고 김태형의 럭셔리 바우스 김태형씨 사시는거 맞나요? 어 자주 왔다갔다 하시나요? 혹시 보세요? 요새는 촬영 때문에 해외에 나가있는거 같은데 중립분들 말에 의하면 여기서 운동도 자주 하러 나오신다 그러더라구요 운동 좀 뒤에 사네 아 자주가세요? 집에 쉴 뒤에는 자주가죠 우리가 보면 불편해 오자 써야지 마스크 해야지 여러분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좋은 모습 많이 보여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보면 아유 저렇게 어떻게 사나 힘들어서 이 더운데 모자쓰고 마스크 흰팔 입고 이렇게 가니까 아유 참 연예인으로 사는게 인기 먹고 사는게 별 오구나 이렇게 느낌만 같지 우리는 생각보다 제가 되게 간혈이거나 연약하진 않아요 얼마 전에 기회 많이 군대 갔죠 예 예 와서 인사하고 같이 아 군대 간다고 다녀오고 다녀온다 이 말이지 예 팬분들도 혹시 여기 많이 와 계실지 몰라요 혹시? 알려주지 않아가지고 안오는 편이에요 저도 여기 근본지 얼마 안됐지만은 처음 평초 김태희 집 공식 첫 방문 저희 여기 안에 혹시 튀어나올 수 있는 일치가 않나요? 꽁나게 있어봐요 손살이 있네요 오늘 아니 지금 여자랍도 없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니까 제가 좀 여쭤보는 나한테 그런거 없어요 여기 90점이야 사는 집 주변에 비싸보는 집 흥미적인 곳에 위치한 김태희 럭셔리하우스 90평 규모에 20억 정도 여기 엄태웅씨랑 사는 엄태웅씨랑 사는 엄태웅씨도 여기 사는 여기 있나요? 엄태웅씨가 사는 집이 있다고 하니까 여기 길로 한번 올라오면 안녕하세요 죄송한데 여기 엄정 엄태웅씨 여기 맞죠? 뭐지? 네 여기 엄태웅씨 네 아 몇 톤 아 몇 톤 방송 때가 몇 톤인지 제가 몰라서 네 방송국에서 하거든요 와이스타랑 아 근데 이제 지금 안 되면 나 지금 이제 가는데 어디 가세요? 네 아 어머님 대박 엄태웅 어머님과의 금만남 아니 그냥 아니 그냥 저희는 이렇게 만남일 줄 모르고 요즘 많이 바쁘시죠 엄태웅씨 네 네 네 네 황당원한테 괜찮으세요? 네 어머니가 어떠세요? 어머니도 괜찮으세요? 네 엄정하신 제가 계시고요 수업 없이 글끈 찾아